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원으로 한번 이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 볼게요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있어서 이걸로 하는 건데 이런 거 할 때 가장 좋은 사이즈가 그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로 하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다 그리지 말고 지금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떨어져 있고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한 동그라미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끊어가면서 끊어지는 부분이 생겨도 상관없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저는 노랑 색깔로 해볼게요 노랑 색깔 마카를 꺼내 보겠습니다 노랑색 그리고 갈 색깔도 좀 꺼내 볼게요 색깔 표를 보니까 96번 색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96번 그리고 32번 34번 그 다음에 103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꺼내 가지고 한번 컬러링을 해 볼게요 일단 노랑 색깔 노랑 색깔이랑 갈 색깔 색깔을 먼저 해 볼게요 35번 35번부터 해 볼게요 이게 굵은 면이 있고 뾰족하게 생긴 게 있는데 저는 굵은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색인가 한번 칠해 볼게요 노랑색인 것 같아요 그러면 꽃을 저는 이쪽을 좀 많이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적게 있는 느낌으로 해 볼게요 꽃잎은 한 5개 정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계속 그려 줄게요 그냥 꽃이 여러 개 뭉쳐 있는 리스를 그릴 거라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위치에 점 5개를 뭉쳐 주면은 꽃이 완성이 되거든요 계속 그려 볼게요 이 아래쪽도 그려 볼게요 이 아래쪽도 그려 볼게요 이렇게 큰 꽃이 있고 여기도 좀 그려 줄게요 여기다가 작은 꽃을 그려 볼게요 여기도 지금 이걸 큰 꽃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작은 꽃 그려 볼게요 이쪽도 그려 볼게요 이쪽도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충 꽃의 위치를 잡아 줬으면 이제 작은 꽃도 좀 그려 줄게요 이렇게 점처럼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큰 붓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 펜을 뚜껑을 교체하기 귀찮으니까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점을 좀 찍어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칠해주고 칠해주고 다른 색깔도 좀 칠해 볼게요 이번엔 이 색깔로 칠해 볼게요 32번 컬러 이 색깔은 약간 갈색깔 같은 컬러거든요 아니 여기에는 32번 이렇게 밝은 색깔인데 칠하니까 이런 색깔이 나오네요 자 이 꽃의 명암처럼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터치를 해줄게요 꽃 안쪽에 소술처럼 그려줍니다 큰 꽃에만 살짝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진한 것 같다 하면은 아까 칠했던 노란 색깔을 한번 더 칠해줍니다 약간 중화시켜주는 느낌으로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은 이제 이 정도 됐고 초록 색깔을 좀 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 색깔을 저는 약간 올리브 색깔을 하고 싶거든요 올리브 색깔이 딱히 마음에 드는 올리브 색깔이 없네요 그러면 저는 51번 색깔로 해 볼게요 51번 컬러 이거는 얇은 펜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색연필인데 이걸로 이 라인을 좀 잡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색연필인데 이걸로 이 라인을 좀 잡아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점점점 찍어줬던 거 여기에 이 나뭇가지를 그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 막대를 좀 그려 볼게요 이게 약간 꽃봉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록색으로 나뭇잎도 그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초록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